안녕하십니까 영어 대장 티처캠입니다. 오늘은 93번을 살펴볼텐데 오늘 배울 내용은 여러분 부분부정입니다. 부분부정은요. 전체를 나타내는 어떤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이라던가, 그리고 에브리라던가 이런 표현들 그리고 올웨이즈 같은 거 이런 표현들 뒤에 이렇게 부정어가 같이 쓰이게 되면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분만 부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다. 언제나 다 그런 건 아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가 아니라 부분만 부정하게 되는 거죠. 원래 보면은 이게 올, 에브리, 올웨이즈의 낫이 붙게 되면 이 전체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부분만 부정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문장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쵸. 공손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공손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젠틀맨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다. 일부는 젠틀맨이고 일부는 낫젠틀맨이겠죠. 그쵸. 자, 2번 보시면은 부자가 언제나 행복한 것은 아닌 거죠. 부자가 행복할 때도 있고 안 행복할 때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그들이 둘 다. 그쵸. 그들 둘 다 온 것은 아니다. 한 명만 온 거죠. 그쵸. 다 오지는 않은 거니까. 자, 기회가 오죠. 모든 사람들에게 오지만 모든 사람들이 are not ready. 준비된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는 거죠. 뭐를 위해서? 그것들. 그것들은 여기서 뭡니까? 기회. opportunity죠. 자, 그 기회가 올 때 기회에 준비된 사람들은 그쵸. 일부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근면한 사람들은 그쵸.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근면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때 이 never가 지금 강조된 겁니다. 얘가 강조돼서 도치가 된 거예요. 도치. 그래서 주어가 뭐예요? idle people이 주어고 그리고 동사가 have succeeded죠. 그쵸.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하게 되면 그러나 게으른 사람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해요. in anything. 무엇이든지. 그쵸. 어떤 것에서든지 게으른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면하면 근면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6번 보시면 I do not quite agree with you죠. 이 quite는 전적으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너에게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죠. 조금만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동의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올투게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완전히 전적으로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바보는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좀 똑똑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cannot be a hero 모든 사람들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영웅적인 기회들이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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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은 주어지지 않아요. 매일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기회가 매일 오는 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 살펴볼게요. 자, 모든 지식이죠. 모든 지식이 다 좋은 건 아니죠. 나쁜 지식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뭐 할 때죠. 그것이 바로 지식이죠. knowledge 지식이 fail to lead이에요. fail to 부정사하게 되면 뭐뭐 하지 못하다죠. 뭐뭐 하지 못하다. 자, 뭐 하지 못할 때 학생들을 이끌지 못할 때 뭘로 길로죠. 길 어떤 길 오브 벌추 그러니까 덕의 길 그쵸. 덕스러운 길 미덕의 길로 학생들을 이끌지 못할 때 그 지식이 자, 그 지식은 그쵸. 그 지식은 지식 이게 knowledge죠. 그 지식은 either A or B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자체로 나쁠 수도 있고 그 지식 자체가 나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지식이 has been very imperfectly acquired 그러니까 불안전하게 습득되어졌던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식 자체가 나쁠 수도 있고 이 지식을 일부만 아는 거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이것을 습득을 하면 그 지식을 완전히 얻게 되면 이게 벌추로 이어지는데 그러지 않고 불안전하게 그쵸? 엉성하게 그렇게 습득된 지식은 우리를 미덕의 길로 이끌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부요하고 권력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그리고 그들은 비 서포즈 투브 정사인데 여러분 이거는 좀 한번 제가 따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 서포즈 투브 정사는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 이 말은 뭐뭐해야 한다는 말도 말과도 비슷하죠. 뭐뭐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이 이 서포즈의 이 동사의 원래 의미가 생각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뭐하기로 뭐뭐로 여겨진다. 뭐뭐로 여겨진다. 생각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3번 뜻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로 생각되어 운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뭐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리고 또 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buy가 동사 1번 두가 동사 2번이죠. can buy can do 그들이 할 수 있어요. 뭐를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요. 하지만 to be fortunate 운 좋은 것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과 권력이 없을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3번 보시면은 우리의 성장이죠. 어디에 있어서의 인생에 있어서의 우리의 성장이 maybe measured 예요. 그러니까 측정될 수 있는 거죠. 뭐에 의해서? by the books 책들인데 어떤 책들 우리가 읽은 책들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즉 다시 말하면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지식을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좋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책들이 어때요? 반드시 하나래요. 그렇죠? 뭐에 하나? 가장 풍성한 그 정도로 풍성한 어떤 원천 뭐에? 성장의 경험에 있어서 성장의 가장 풍성한 원천 중에 하나래요. 책이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이제 4번 봅니다. 어떤 나라도 살지 않죠? 전적으로 고립된 채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리브는 자동사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보호 같은 게 못 오는데 마치 보호처럼 쓰여있죠. 분사가 그래서 이때는 뭐뭐한 채로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 좀 분사 느낌으로 분사 구문 느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어떤 나라도 살지 못합니다. 완전히 고립된 채로 다른 나라들과 그리고 접촉이죠. 얘가 또 다른 주어죠. 나라들 사이의 접촉은 언제나 result in 어떠어떠한 결과를 낸다는 얘기예요. 밑에 잠깐 보시면은 result 다음에 from이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result 다음에 in이 나올 때가 있는 인 다음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이 원인이 되겠죠. 근데 from은 뒤에가 원인이고 앞에가 결과예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결과를 내다 그래서 얘가 result in은 뭐랑 같아요. cause 같은 거랑 같은 거고 read to 같은 거 같은 거죠. 그리고 trigger 그렇죠. 이런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언제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affecting their languages 그들의 언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영향을 주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나라들 사이의 접촉이 두 언어가 뭐 할 때 두 언어가 경쟁할 때 승리는 언제나 언제나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언어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예요. 그렇죠. 어떤 언어가 좀 더 뛰어난 언어라고 하더라도 뭐 모음체계를 더 잘 가지고 있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철자와 그리고 발음이 좀 일치한다던가 아무튼 그 더 좋은 면이 있잖아요. 더 완벽하고 온전한 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장 완벽한 언어에 그 승리가 이렇게 언제나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좀 더 저급하고 부족한 언어라고 할지라도 승리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리즈하고 대신데 노을이 들어갔습니다. 부정어죠. 이건 강조용법이에요. 언제나 나라는 아니래요. 어떤 나라 그 나라의 문화가 우월한 뭐 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그 나라 즉 저급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나라가 그 언어를 채택하게 하는 것은 메이크 목적어 목적 보호죠. 어덥트가 채택하게 하는 것이 그 나라 즉 그 나라의 문화가 우월한 그러한 나라죠. 그 나라는 아니래요. 언제나 아시겠죠? 앞에서 말했던 거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정도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댓글을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